개인적인 전환 이런 분은 여러분을 200개만 제발 각각 200개만 도와주세요 아노니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뭐 한입 아이고, 뭐야 아이고, 감사합니다 근데 P.O야, 너 무릎 안 꿇어도 될 거 같은데? 왜? 너 머리에 그 머리띠 하나 쓰면 좀 더 불쌍해 보일 거 같긴 한데 넌 나중에 팀을 만나면 두고 보자 아, 진짜 이란이랑 김수야 박혔을 때 지뚜나 근데 어? 윤종이랑 같은 팀인데 나오네? 안나왔는데 치어 짰어 근데 내가 각 벌리는거 별로 안좋아하거든? 어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알아서 그냥 세명이서 문 떼줘 아 걱정하지마 내가 세명 그냥 머리잡고 내가 형 포탑 라인에 그대로 일자로 갖다 박아줄게요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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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기절 쭉 가 하나 기다리고 하나 더 천천히 해봐 내가 또 말해줄게 리바 안 찍었어 내 쪽에 피가 없는 중 기다려봐 하지마봐 살리지마 뽑아줄게 문에 있어 문에 있어 살리지마 리바 중이야 내 정면에서 살리지마 리바 앞에서 턴 됐어 철게단 발문 소리 올라가자 너 없어 없어 리바 중이야 우리 끝났어 나이스 나이스 차 없이 뛰어왔어 형 2번 1번 기절 1번 기절 뜨거워 이쪽 끝에 기절 붙아봐 시단이 파크로 파크로 담배라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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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쳤다고 해봐 또 보기로 오면 되는데 그냥 1번 담배라 1번 담배라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 1번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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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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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파크로 파밍 해라 레즈마링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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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밖에서 아니라 힐가니까 나 나 와봐 빨리 와줘야 돼 왔어 왔어 살려봐 1번까지 왔다 네 sub 뒤 뒤 뒤 멘션 차고 일반 같은 게임 같은데 같이 봐줄래? 끝에 한yt 끝에 한yt 너희 밑에 하더라 내 쪽에 내 쪽에 내 쪽에 내 쪽에 윤종이 넘어 윤종이 넘어 라스트야 붙어서 해줘 봐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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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트 라스트 나이스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내 전화 폴뻴 거린다 계속 그 단차에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바퀴 찍는다 빨리 박아서 밀어줘 2따라 3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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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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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차 두 대 끌고 가자 어? 내 옆에 내 옆에 중분도 안 좋아 차가 없어 가중 좀 가입니까 아플 좀 내가 둘이상 차인도 잘거든 하나 한 대 끝났다 내 1분도 끝났어 5분도 끝났어 아 와 있다 여긴 왔어 3분도 못 간다 그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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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분도 안 왔어 9분도 돼 똑같은 자리 하나 더 똑같은 자리 두다 두다 두는 적 있어 3분도 돼 오 세 시야 포크 없어? 없어 없어 화면 검색이야 화면 까봐 연막에 응 어떻게 해야돼? 아씨 2개 삥 2개 삥 하나 더 엄만 안 했다 하나도 안 해 오븐 잡을게 나 오븐 잡아봐 나이스 나이스 와 와 너무 잘한다 나이스 싸운다 빨리와봐 3번 자리로 하나 가봐 내가 공격할게요 1번 볼까요 그럼 2번 뒤에 기다리다 제발 1번 더 1번을 늘리 1번 1번 한 명 더 있어 확인했어 끝났어 끝났어 정리하자 정리하자 내가 붙었다 멀리하나 1번 찾고 라이딩해도 될 듯 1번 썩은 나무 1번까지 구조물까지 바로 앞에 삭소리 미나스 좀 따라가자 밑으로 가자 약과 멀어요 천천히 할거야 넌 이겨라 넌 이겨라 너랑 들어가자 AR 에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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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왔등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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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머리 살려봐 살려봐 에이아 정크 들어가자 정크 들어가 정크 들어가 여기 버스 1번 1번 찍어줘 1번 찍어줘 1번 찍어줘 1번 찍어줘 버스 뒤에 여기 더 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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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피해라 찍어봐 두 명이상 나 와줘 봐 끝난다 끝났어 끝났어 라스트 하나 라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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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기일 듯? 어? 아 오케이 끝났어 나이스 피오님 네? 이렇게 쏘면 감도 알 수 있는 건가요? 하하하 그러세요 갑자기 감도에 그 마우스까지 마우스까지 바꿨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나요? 예예예 다 바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예? 바로 2층 내려간다 공포 옥상 계좌 이거 깨끗할게 2층 없지? 뭐야 우리 1층이 없네 다 찍었고 뭐야 컨텐츠에 하나 더 있어 다 죽였어 아아아 다 죽였어 나이스 다 죽였어 1번 싹 다 기절 다 죽였어 다 살리고 있어 나 살리고 있어 어 내가 살리고 있어 아 그 자리야 기절이야 아 어 또 5톤 많아 5톤 여러 발간만 해도 없지 1목 끝 1번끈 1번끈 좌창끈 좌창끈 3번은 아직 있어 계단 먹자 없지 빠진거 가봐 점프해 점프 왜 안와 1차 하나 기절이야 중앙 내 이 쪽은 우선 있긴 해 아! 맨대로 오른쪽 점은 내려오는거야 반대로 해봐 옴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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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간다 나이스 터치해줘 아 일로 들어갔구나 약먹어 슈리아 형 많이 멀거든 뒤에에서 해봐 홀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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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 끝났어 아웃스쿨에 그거 있거든 어? 저 빨리 와봐 판매하면 안되는게 1번 핀 올라온다 아 보고있어 보고있어 창문에서 보여? 창문에서 보여? 하나다 하나다 가까워 하나다 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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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까봐 바로 입구에 뒤에 푸시갔다 뒤 푸시갔다 우리쪽에서 뒷문 왔어 뒷문 왼쪽이야 너나? 야 이거 소호가 볼게 어 진짜? 어 피어 피어 도로카야 하나 피어 나 왔어 나 왔어 나 전반집 맞을래 정맨? 어 처음 봐줘 나이스 나 후려타니 삽불 좀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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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들은거 있을거야 잘못들은거인데? 잘못들은거다 어디야 에픽에픽 여기 내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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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 나.. 고마워 잠깐만 아 아 왜 아무거나 에스 나이스 아 야 진짜 너는 빠르다 Rock 아버지 왜냐면 아 하나 알게 둘 이거 1번째 조심해 오른쪽 나온다 한 번 들어갔어 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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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밖에 오른쪽 두 번 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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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종이 잘했어 윤종이 잘한다 왼쪽 바로 끝에 괜찮아 끝에랑 2층 2층 라스트야 왼쪽 끝에 왔다 둘인데 왼쪽 반벼락뒤 아 우리집에서 나 빼 내가 가죽 내가 가죽 아이씨 넌 돌사 오래 못살 줄 알아 뒤졌다 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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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올라왔다 1번까지 내가 막 표적이네 나왔어 뒤로 빠진 죽었다 못살린다 불건줘 나와야돼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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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세 명 왼쪽에 왼쪽 왼쪽 끝에 밑에도 짝 늦은 로봇 공격 안 되겠다 넌 치자 뭐라고 다진아 아니, 됐어 넌 치자 컷! 안 돼! 안 돼! 안 돼! 깜짝아 개께놈 돌렸네 내가 매달렸길래 긴다요? 포탑 하나있다 포탑 계절 들어가죠 이건 1번 남아 오른쪽으로 올라와 차 타고 가봐 왼쪽으로 갑니다 1번 남아 1번 남아 오로조 와있잖아 1번 남아 복가 봐 오른쪽으로 밀어 오른쪽으로 밀어 오른쪽으로 밀어 오른쪽으로 밀어 오른쪽으로 밀어 오른쪽으로 밀어 właśnie 뭐야 온몸 펴고 매달려야 해 가자 온몸 펴게 털어놨거든 여기 한 번 뒤에 갈거야 들어가봐 나 남몸 펴고 매달려야 해 가자 왼쪽으로 합류해 나 연막하나 주겠어 왼쪽으로 출발 다 한 차에 있는 거야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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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효씨 이제 부정할 수 없는 밸런스로 아 또 지랄하지 마세요 이 말 할 것 같았어요 성장씨가 본인 입으로 말했잖아요 한판 이긴거가지고 본인 입으로! 두번이기 좋고 차승훈씨 축하드립니다 보고하겠습니다 두번은 얘기 안했잖아요 진짜 수하네요 수해 10초 하네요 당신이 아카니 볶아먹는거 두 눈뜨고 제가 못보겠습니다 불쌍한 아카니를 각 팬팀으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피효씨? 같이 가야됩니다